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대폭 늘린 청년특별대책이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됐는데요.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마련한 겁니다.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퍼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시고 청년제책 잘 따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도 조금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기구인가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 청년기본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이 법에 따라서 법의 근거에서 발족한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청년정책, 정부에서 마련하는 여러 청년정책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랑 조금 다른 특색은 국무총리님을 포함하여 위원장님이신 국무총리님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20분과 그다음에 민간위원 20분 해서 총 4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위원님들의 대부분은 20, 30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년정책의 대상자가 직접 청년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제를 직접 자신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군요. 그렇죠. 또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단체들이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직접 찾아가서 경청하고 온라인 서문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류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청년정책이 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년들의 요구가 들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개선이 참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걸 텐데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기에 또 거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현실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사실 적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령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대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시기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연령 요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 시기에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독립적인 주체가 되기 이전에 이행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성 세대들도 청년 세대를 시기를 겪으면서 약간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경험했거든요. 이건 어떤 연령적 특성인데 시기적 요인이라는 것은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시기적 상황이 저성장이라든가 빠른 기술 발전이라든가 또 국제화를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든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전 세대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대학 진학률에 이르기까지의 사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수준이 높을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성장률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탈동조화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는 어렵고 이런 시기적인 상황에 청년들이 놓여 있어서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문제가 연령적인 특성은 모든 세대가 다 겪고 있는 거니까 대제하고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다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청년특별대책 발표했잖아요. 몇 가지 대책이 상당히 주목을 끌던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렇게 이 시기에 청년들이 마주하는 어떤 큰 문제점은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여러 물적 기반, 제도적 기반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청년 정책은 이제 새롭게 사회 정책으로 대두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기반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사실 사적으로 계층에 따라서 아니면 부모 찬스에 따라서 어떤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이행기를 잘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격차가 또 많이 보여지는 게 지금 청년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에서 청년들 간의 격차 그렇죠. 청년 세대 내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격차 해소에 사실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격차 해소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의 미래사회 기술발전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교육 격차는 앞으로도 이 청년의 다음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격차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많은 청년들이 적어도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는 격차를 경험하지 않도록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차상의 저소득층의 계층의 경우에는 상당히 두텁게 전액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더 넓게 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8구간까지도 반값 등록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넓혔는데요. 이 정책은 사실 이번 정부에서만 새롭게 추진된 것은 아니고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운동이 반값 등록금 운동으로 시작됐다고 할 만큼 청년들이 요구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전 정부에서도 조금씩 확대가 되었다가 이번에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위험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학금을 확대. 중산층에까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월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아니면 소득 공제하는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 청년에게도 조금 더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고요. 네, 마음 건강 바우처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어떤 자료에 따라서 마음 건강 바우처도 3개월간 20만 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제 예산안에 담게 되어보았습니다. 코로나불로 치료하기 위한 지원금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월세 지원, 월 20만 원씩 1년간 주는 거죠? 네. 받는 청년들 도움이 되겠지만 월세 지원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안정돼야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터전과 환경 조성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 한편으로 흡족해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청년이 19세부터 법적으로는 34세지만 또 지자체에 따라서 39세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 청년기하고 중기 청년기하고 초기 청년기하고 이동성 측면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알바를 한다거나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거나 직업 훈련을 간다거나 이렇게 특히 초기 청년의 경우에는 이동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내 집을 마련해서 이곳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도 빠르게 비싸더라도 그리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쪼개진 방이더라도 어떻게든 들어가서 빨리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주택의 공공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거시적인 정책은 당연히 계속 추진되어가야 되는데 현재 격차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급하게 월세를 벌어가면서 학비를 충당해가면서 그리고 역세권과 대학가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월세를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 보면 이런 대책으로 한 20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과도한 돈 주는 게 나눠주기 아니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비판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부적인 논의 과정을 보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년 민간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고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에서 사실 중간 지점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정도로 대책 발표한 건 상당히 또 이례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청년들이 많이 요구한 게 저희는 또 반보 나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 안에 이런 게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년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나눠져서 필요할까요? 그런데? 네. 사실 중요한 지적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년들이 그전에는 어떻게든 일자리에 빨리 들어가거나 가구를 형성하거나 이랬다면 이 이행기가 지체되면서 사회 정책이 청년도 포괄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책의 대상으로 청년들이 새롭게 대두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본 경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다 보니까 행정 부처들에서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전담하지 않다 보니 후순위로 자꾸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이거를 조금 챙겨보실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또 반향된 건데 문제는 또 이렇게 부처별로 청년을 전담하는 정책 실무 담당 분들이 계실 때 컨트롤타운은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청년 부처가 없거나 담당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조율해 나가는 방법이 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부처를 확대한다거나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거나 이거는 사실 중요하게 또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청년대책조동위원회가 기왕에 생겼으니까 이번 특별 대책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청년들이 잘 살기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대책이랄까 그걸 꼽아주신다면 짧게 좀 부탁합니다. 청년들은 속성상 여러 가지 탐색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 나가는 시기인데 이럴 때 적절한 소득 보장, 그다음에 일자리를 경험할 때도 기본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갑질이 없는 좋은 근로환경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이 좀 보장돼야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년문제,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